네 안녕하세요 이 밭이 어떤 밭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밭이 옆에 화면에 나오는 그 밭입니다 갈아 엎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고 또 외국인 친구가 며칠 있다 와서 이렇게 정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에는 그 순 정리한 그 순들이 지금도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줄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꽃도 일정하게 폈습니다 벌도 들어오고 수정도 하고 아직 봉투는 간간히 하나씩 씌우고 있어요 아직 지금은 봉투가 아마 자리는 이쁘게 잡지는 못할 거에요 다음 주나 돼야 봉투를 씌워서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이 큰 나무들이 순 정리를 안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순 정리를 하고 나서 봤을 때 원순의 3배 정도가 있었어요 이 큰 나무들이 지금 보통 2m가 뒤는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얘를 순 정리를 안 했을 경우에 원순 찾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총 3배니까 3m가 바닥에 엉클되어 있으면은 아마 순 정리를 안 하고 바닥에 놓으시면은 호박이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호박이 썩을 수가 있고 병이 오고 또 호박 상태가 좋아도 늙은 호박이 옵니다 물론 늙은 호박은 드실 수 있지만 그런 상태가 오고 순 정리의 중요성 한번 말씀드렸죠 순 정리의 중요성이 또 뭐냐면은 자 오늘은 저희가 저희가 저희 농장에서 이런 과연 이런 열매는 없었어요 하지만 얘는 순 정리가 느끼한 그 밭이라 이런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가에서 이렇게 못생긴 것들이 나올 거에요 분명히 예 이것도 정상입니다 아 왜 호박이 못생긴거 나오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호박이 나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호박이 음 정상입니다 물론 저희 농가에서는 여덟 마디 뭐 이렇게 따니까 이런 호박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순 정리를 제때 안하고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한나무에 공급이 안되면은 이런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순 정리를 제때 안했을 때 또는 영양분이 분산이 됐을 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대로에요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고 또 튀어나온 데가 있고 또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물이나 꼭 영양분이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한참 클 때 물 준 날 뭐 안 주고 좀 내가 물을 줘야 될 때 안 준 날 또 늦게 준 날 그런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걸 어 뭐 과실 상태를 봐서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데이터로 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텃밭 가꾸신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 위에 것들은 정상으로 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위에 것도 이런 현상이 난다 그러면은 원인을 찾으셔야 되요 물 특히 어 물을 어 내가 물이 정 어 주기적으로 가지 않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요 또 어 원인을 어 입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끝이 노랗게 마릅니다 예 그 어 입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면은 열매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못생긴 과일이 나와도 열매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 자연적인 정상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위에 거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죠 밑에는 못생긴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 때로는 어 밑에 여덟 마디의 호박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때로는 어떤가 하면은 어 어 수박처럼 생긴 조그만 요만한 수박처럼 생긴 호박 둥근 호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모양이 예 각양 각색으로 나옵니다 대신에 여덟 마리 이상 아홉 마디 열매되면은 이렇게 이쁘는 호박이 나와요 그래서 여덟 마리 그 따라는 것들이 예 예 이런 위에서 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 많이 염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그 밭이에요 이렇게 옆에 밭도 그러고 잘 세워서 꽃이 이제 정상으로 피고 벌들도 와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2명 있는거 하고 3명 있는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이런 여러분들이 으 이 밭이 어 그 어 바닥에 오이밭인지 근대밭인지 혹밭이 모른 그 밭이 이렇게 정상지로 돌아왔다는 것을 예 이 기쁜 소식을 예 전해 드리면서 예 또 어 다음 영상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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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